미국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총기를 든 도둑이 침입했는데 이를 직원이 패기롭게 잡아냈다고 합니다. 함께 공개된 매장 CCTV 영상을 보면 매장 뒤쪽 창고로 두 남성이 등장하죠. 그런데 한 남성의 손에 총이 들려있습니다. 알고 보니 매장 금고에 돈을 꺼내달라며 강도가 점원을 위협하는 상황인데요. 놀란 점원이 순순히 응하는 듯 문 안으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돌변해 강도에게 달려들었습니다. 총을 든 강도에 맨손으로 맞서다니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인데요. 한바탕 몸싸움이 이어졌고 결국 강도는 점원의 기세에 눌려 주랭랑을 쳤습니다. 영상이 확산하자 용감한 점원은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. 도주한 강도 또한 체포됐다고 합니다.